1부에서 계속 됩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열어셔서 내 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여 내 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내 맘을 더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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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내 맘 주님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내 삶을 모여달라고 우리 함께 기대를 안 합시다 주님 주님 나의 평생에 주님 거둘리며 주의 일하신 고백하여 주님의 나를 노래하는 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구원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여지니 주님 주여 내 맘에 걸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맘을 주님께 여지니 주님 주가 내게 여지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로도 한국교회로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주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시고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의 주심을 위하시다 주여 주여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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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위롭게 얻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신 인생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심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으신 등 하나님에게 여지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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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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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옵소서 내 맘에 걸으며 주시옵소서 온 나의 맘을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여성님 주님께 여성님 주님께 여성님 주님께 여성님 주님께 여성님 주님의 성전 되게 애써서 내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상하소서 나의 마음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상하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